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요렇게 줄에 감아서 요래요래하면 더 빨리 돌아간데이 나도 만날게요! 뭐..뭐야? 내 친구 꺼병이들이 나보다 청살물을 더 좋아하잖아! 생이 치기 정말 재밌다! 다들 비켜 비켜! 버섯팽이 나가신다! 털어라! 버섯팽이! 호두껍질 요요야! 신기하다! 이러다 청살물한테 내 친구들을 다 뺏기겠어! 이 다람쥐가 진짜 재미가 뭔지 보여줄게! 출발! 털어라! 히하! 다람쥐야! 이제 그만 멈춰! 난 멈추는 방법은 모르는데! 털어라! 예에에에엥! 으악! 우와아아! 으악! 콩쥐야! 콩쥐야, 다람쥐야, 괜찮니? 과병이들한테 멋지게 보여서 친구 사이를 지키고 신고한 사이요! 우린 정설모랑 친구가 돼도 다람쥐 너랑 계속 놀거라구! 맞아! 정말! 당연히! 야호! 맞아라! 아야! 됐지 너! 귀에 지러 퍼! 내가 셋쪄 맞췄어! 꼼쥐 너! 재미있겠다! 엄마, 엄마! 나도 밖에서 놀고 싶어요! 찌찌! 안돼! 겨울잠 잘 준비해야지! 조금만 놀다 와야지! 찌찌!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찌찌! 겨울정지 눈바람 완성! 이제 들어간다! 꼬병이 썰매 출발! 봐, 자고 있잖아! 나 안 졸려! 더 놓을 수 있다구! 재밌다! 그치, 겨울잠쥐야! 겨울잠쥐 봐! 겨울잠쥐야! 어머, 얘 좀 봐! 뭐가, 하나도 안 졸리다더니! 겨울잠쥐네 집이 어디지? 얘야! 어딨니? 우리 아가! 얼른 들어가야겠네! 그럼 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잘가, 겨울잠쥐야! 뽀뽀! 비켜, 비켜, 비켜! 아들비! 넌 남극에서 온 펭귄이라고 해! 남극에 가려면 거다란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혹시 너희들 바다 어디 있는지 알아? 저기! 신의 물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럼 갑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출발! 야호! 쫘아! 찜아! 야호! 다했다! 야호! 어? 저기 엄마다! 엄마! 엄마! 우리 바다로 가요! 어머! 얘들아! 그쪽은 위험해! 저것 좀 봐! 얼음이 녹아있잖아! 엄마! 펭귄들아! 펭귄들은 원래 남극에서 제일 가는 수영선수들이란다! 난 이제 가볼게! 다음에 꼭 남극에 놀러와! 응! 꼭 놀러갈게! 엄마! 갑자기 양말은 왜 만드세요? 북극곰 아저씨가 선물을 넣어주기로 하셨거든 이제 잘 시간이란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착한 아이지?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겠구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 왜 양말이 한 개 더 있지? 아하! 횡기니 놀러 왔었구나 한 개 더 가지고 와야겠네 저… 벌써 다짐이네 아하! 얘들아 선물 확인해야지! 우와! 이것 좀 봐! 진짜 선물을 받았어! 으아아… 다재! 아무것도 없잖아 난 착한 아이가 아니라서 못 받았나 봐 그럼 우리 북극곰 아저씨를 찾아가보자 꾹꾹꾹 아저씨 꽁지야, 우리도 엄마를 도와드리자 얘들아 꺼병이들이잖아 이 아저씨가 멈춰줄게 와, 괜찮네? 네 꾹꾹 아저씨, 제 선물은? 펭귄이 온 줄 모르고 선물을 네 개만 준비하는 바람에 자, 여기 봐드렴 고맙습니다, 아저씨 나도 착한 아이였어 조심해야지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할미새란다 할머니, 저희랑 같이 가요 오, 고맙구나 꺼병이들이잖아 얘들아 어디 보자 여기쯤에 있을텐데 여기 있네 누가 여기서 키를 잤나봐 되게 조그만데? 그럼, 요만한 꼬맹이였지 여기 어디쯤에 있을텐데 여기 있었구나 다들 올라타보렴 꼬맹이랑 이걸 타고 집에 가곤 했단다 다들 꽉 잡거라 신나다 무슨 소리지? 진짜 재밌다 얘들아 어머, 이거 고무신이잖아 어디서 찾은 거니? 할머니께서 태워주셨어요 아이고 어머 할미새리세요?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어? 옛날에 할머니랑 자주 저 고무신 타고 놀았단다 그럼, 그 꼬맹이가 엄마였어요 그래 아주 쬐끔한 게 천방지축이었지 아유, 할머니도 참 여기 구독버튼 눌러줘 여기 구독버튼 눌러줘